다닌 저렇게 좋은 공구를 줘도 되나? 거기서 거기에 있는 거? 그거는 완전히 낭붙였어 내가 내가 도룰받아야 해 내가 도룰받아야 해 걱정하지 마시지 좋아, 좋아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무서워 봐봐 빌드가 내가 도룰받아야 해 그래서 내 작업을 해야 해 모두에게 환심을 사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놔야겠어. 날 시키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이 게임. 설마 화초 죽은 이파리나 짱짱 자르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사라를 돕자. 환심을 사야 돼. 얼굴이 아직도 빨간데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 추천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잘라겠네 다 잘라겠어. 화초 죽은 이파리나 짱짱 자르는 것까지 와서 감시해? 리더라는 사람이. 열봤어. 레지. 네 벨. 네 벨. 여기가 무슨 일이야? 벨. 벨.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냥... 한 손에 있는 것 같아. 그냥... 한 손에 있는 것 같아. 네 벨. 입만 열면 욕인데? 불륭한 리더가 아냐? 어... 내 잘못이야. 세라가 잘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아니, 이건 너의 죄다. 우리 다 얘기했었죠, 레지. 우리 다 얘기했었죠? 하지만 너는 그냥 이해하지 않나요? 그래, 뭐? 내가... 너는 여자들 외에 기다려야 해. 레지와 내가 몇 가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너는 잘못했지?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했을 때 나는 잘못했을 때 나는 잘못했을 때 나 잘못했을 때 서란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안아주려고 그러는 건가? 어? 넌 넌 넌 넌! 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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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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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네스 인컨베넨스 우리 모두 위험한다는 그리고 저게 안전할 수 없지 너는 그런 생각이야 나중에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조직은 앉아. 바니가 너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자! 확실히 이상한 사람이네요, 카보는. 그래, 그대로 얘기하자. 이 사람들 모두가 카보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네요. 이 사람들 모두가 카보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네요. 이 사람들 모두가 카보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뭘 또 봤는데? 아... 에이! 그건 너의 걱정이지. 그 친구들에게 그 놈을 보내주세요. 그 놈을 보내주세요. 그 놈을 보내주세요. 아, 워커들이 꽤 많네. 그 놈을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일이야? 야, 아무튼 밀란란말이지. 이만큼은 이런 소식을 다 좀 주ık하겠어. 핸드빌드 바라봐! 이제 내 놓을 수 없는 모든igh! 내가 핸드빌드 바다! 아니면 혹시, 저에게 내 아무 일도 안 부탁할거야? lynxLAB! 네,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 solamente 네가 걱정하지 몰라! 핸드빌드 바라봐! 레즈에게 일을 할까? 레즈가 죽어! 카버가 죽였어! 뭐? 분명히? 오! 뒤에 워커가 있어. 망했다. 다 들어온다. 신난다. 왔어. 좋아. 좋은 무기를 들었구나. 좋았어. 들어가. 들어가 그냥. 오 그렇지. 못 와 못 와 못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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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차피 뭐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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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냥 가 그냥 가. 어디까지 들어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아냐 아냐 될거야. 뭐하는거야? 힘으로 미는건가? 어? 좋았어 됐어 됐어. 오우. 완벽한 계산이다. 왔어. 열일이 있다. 토르가 되는거야. 들어와. 원샷. 가자. 그렇지. 어어. 넘어지는거 같은데 그건. 그건 위험해. 뭐. 빨리 풀어. 어어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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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안돼. 거긴 안돼. 거긴 안돼. 나 좀비새끼야. 이 자식이. 이거 뭐야 왜 이거 떨어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만들어놨냐. 어. 화살이다. 트롤 이거 구했어. 구해준게 아니야. 좀비부대 약한게 아니라 할 말 없다 연타 쳐도 안 줄어들어요 저거 이트로이 엄청 쿨한데 저거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싶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무너뜨릴 수 없나 안 되겠어 어 뭐야 아 오늘 왜 이러냐 어 저기다 저기 루크 루크 루크인 줄 알았다 살아있었네요 안겨 버리자 이렇게 가끔 어 여자가 좀 설레게 하고 이래야지 아무리 애어도 살짝 설렜을 거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언어가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곳은 다가가 그곳은 다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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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괜찮냐고 물어보자 못잤구나. 피고도 좀 청백한 것 같고 울린 건 아니겠지? 자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트롱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 자, 클램. 내일 저녁에 만나야 할 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내가 라디오에서 주려고. 알겠어? 너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냥 저와기타키의 말이야. 내가 그냥 너희는 어떻게 하는게니. 그 플라이의 조치를 알게 될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다 없을 것 같아. 나는 너희는 어디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를 못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왜 못 찾을거야? 우리가 그냥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럼, 그럼...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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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고마워, 클램. 단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회생활은 끝을 흐리면 안 돼. 아저씨, 좀 자야겠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띄워가는 디모스트 기어스 저 여자가 따지면, 카보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핫속에 가지고 있어요. 뭐야 이 사람은? 처음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어. 이거 뭐지? 이케아인가? 네, 수업 끝나고 오세요. 오늘 엔딩 볼 겁니다. 레베칸 또 왜 울지? 그녀는 강한 여성이예요. 적당한 여성이예요. 저 여성들을 태어났네. 여기 있어봐. 앨벤? 앨벤! 헐! 왜 그렸냐고 그러지. 왜 그렸냐고 그러지. 왜 그렸냐고 그러지. 저와 우리의 역할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몇 가지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잘생활을 할 수 있을지. 너와 너의 불을 담아라. 이제. 뭐지? 이 사람이 준비부터 더 무서운데? 주기 필요는 없다고 하자 쥐기 필요는 없다고 하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네요 다수를 위해 하나를 죽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네요 나는 다르다 동조하지 합시다 지조를 지키자 클레멘타인의 강함을 커버가 알고 있죠 그랬죠? 저 무전기를 훔쳐야되는데? 도둑에 가려야되는데? 도둑에 가려야되는데? 도둑에 가려야되는데? 거의 저녁땅이야 뭘 먹여주긴 하나보지? 또는 무슨 마실ju 가야하는가? 공간이 형이 해당하는가? 그는 어떤거? 도둑에 가려야되면? 저 여전히 혼자있고 그 drwk Г moan got us killed by lurkers before bill can do it what is it with you? that's what it sounds like to me you know that's not what he's saying but it does sound dangerous this shit is all dangerous kenny! do not speak to me like that luke would help us he's outside he wants a radio to help keep an eye on the guards thank you that's the plan I vote for you know about luke? he flagged us down when troi wasn't looking told us this plan mention he talked to you 뭐야,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쉬운 남자였네 아하, 방송장비 스피커 아주 좋죠 방송장치는 사무실에 있죠 방송장치는 사무실에 있죠 전문가처럼 이야기하죠 It's stupid, and it's still stupid. The sensible thing is to get Luke the radio, and wait for an opening. You're real difficult to deal with sometimes. No, that's all right. You ain't exactly a peach either. Luke should be a great thing to help us. You want to put our fate in that guy's hands? It's not happen. We don't know why we can do both. Even if we bring the herd to us, it's probably good for Luke to be able to tell us where they're coming from. You know what? Fine. I'll give you all of that.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계획이 있는 거 같지만 계획이 없어, 캔이랑 항상. 항상. 오. 드디어 이 여자가 우리 얘기 왔어. 당신이 자신의 냄새에 닿을 때, 워커너리에 닿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 이제 내가 누가 더 이상을 몰라. 믿어. 저는 헤드가 지났을 때. 잘 활용해. 그냥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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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리 아저씨라고 하자. 아니, 아니. 아니. 완벽해. 리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뭐? 우리 집에서 마우스 집에서 떠났을 때. 리그가 나를 지켜버렸고, 바로 지나갔을 때. 정말? 하지만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리그가 해줬다고. 좋네. 알겠습니다. 우리 왜 기다려야 해? 그 짠한 라디오에서 찾아봐. 우리 아직 정보가 있어야 해. 저 여자도 나를 찾는구만. 저 여자도 나를 찾는구만.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알고 있어. 진정한 리더는 바로 나지. 좋네. 그 짠이 항상 잃어버리지. 만약에 어떤 일이 변한다면, 더욱더 상탱할 수 없을 것 같아. 자, 얹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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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현이 지금뿐이야. 어차피 되게 돼있어. 나. 저 여자도 물어봐. 우리 그 룩을 내려야 해. 마이크? 부스터를 올려야 해? 자, 얹어낸. 자, 얹어낸. 진짜 리더는 이렇게 항상, 선두에서 힘든 걸 해야 하죠. 그게 바로 나야. 클레멘타인이라고. 오우. 어떻게 할 생각이지? 아하. 뭐야? 문제들게 없잖아. 이 구조면. 아, 도르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가. 어떻게 서두르라는 거야?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오우. 워커버. 엄청 많아. 일단은, 숨어야 할 것 같은데, 피닐하우스로. 2-3천만의 breed. 잠겨있어. 아뇨, 잠겨있어. 비상구가 안토마다. 그럼 도착했죠? 어떻게 다녀오지? 네, 악기 lien하고 있겠네. 다시 걸어버릴 수 있지. 잠겨있어. 바루를 들고 왔어야 되겠어.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돼야 할까? 모르겠어. 물건이 semcom돈? 당연히 말이야, 하지만 그는 처음에 동일한 것 같았다. 클레멘타인은 좀 알아보았다. 그래도 충분히 알아보았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채광창. 보인다. 들어갈 수 없나? 어, 들어가는 건 안되고. 뭘 할 수 있을까? 깡통? 저 사람 다 끝까지 못보네요. 이쪽으로? 아니야. 이렇게 귀엽게 걸어다니냐 너. 계속 하고 싶게 이거. 어디까지 가야돼? 아, 이쪽 돌아서. 그렇지. 아, 여기서 채광창이 있네요. 야, 이거 거의 뭐 메탈기어솔리드급인데? 어떻게 저 자세로 하루종일 걸을 수 있지? 여긴 뭐지? 아무도 없어. 무전기도 있고. 내려갈 수 있어, 이걸? 근데? 저기 있죠. 감시하는 아줌마가. 무전기 엄청 많아. 그래서. 레지의 쇼가 왜? 네. 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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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가 있긴 했었지? 하자. 해냈. 그니까 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응. 아니. 너는? 아, 나야. 알아요. 네, 진짜? 안 돼? 우리 준비가 되었나요? 생각나요. 그곳은, 최대한. 그가 안 돼. 그들이 들어있고, 웃고. 그들이 그러는 거에요. 내가 놀라워. 정말 놀라워. 내가 말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이제는 요즘에 가면 안 돼. 저는 그런 거에요. 어? 걸리는 거 같은데? 봤다. 봤어 봤어. 못 봤나? 못 봤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건데. 왜? 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신분이잖아. 언제 올라갔대? 못 봤다고 이걸? 빨리 가자.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아저씨 힘이 보통이 아닌데? 역시 흑형은 다르죠. 어? 보여주자. 귀여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귀엽죠. 모두가 나를, 모두가 클레멘타인을 칭송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캐니는 사실, 안 듣죠. 자기 자식도 잃어버리고. 흑형은 다르다. 모든 곳곳에 갔다. 그냥 뛰어갔다. 그냥 뛰어갔다. 그는 못듣지 않았다. 그는 못듣지 않았다. 기억하기 힘들어. 기억하기 힘들어. 좋은 놈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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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탈출이 가능할까? 감사합이죠? 이제 뒤신제였기 해요. 여기있습니다.